오, 컬티슈에서 전해드립니다! 할머니 화이팅! 926가 불러누리는 거북이의 빙고! 할머니의 기분을 과연 올려내릴 수 있을지! 926가 한번 이 노래로 할머니의 기분을 올려보겠습니다! 하나, 둘, 셋, 넷!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줄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룰이라 다 나 바라는 대로 빙고! 지금 내각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를 따윈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!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조일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맘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!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 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! 과연 할머니의 기분이 노래를 너무 완벽했을지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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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고! 이것은 왜 이건 왜 이러냐! 애러우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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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우드 이건 이러냐! 왜냐하면 bruck 초코채에 신난다! 끝까지 끝났다!